세상의 모든 재미 마리아와 친구들 아 이거 근데 숙소고거 잖아요 아 어떡해 이거 이렇게 그냥 손 내리지마 웃지마 이따와 구독해주세요 여기 방이 너무 넓기 때문에 제가 범인이 되고 너희들이 숨는걸로 내가 3분만에 찾을게 1층부터 2층까지 다 가능한걸로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 3분이에요 3분만에 다 찾으면 벌칙 받는거에요 왜 벌칙이에요? 벌칙이요? 수영장에 빠지기 가능하겠습니까? 안돼요 가능하겠습니까? 안돼요 가능하겠어요? 아니요 그러면 시작! 아니 벌칙 안하겠어요 나의 이쪽으로 가요 네 3분 갑니다 제가 3분만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숨을때 뻔하거든요 아아아아아아 여기 있는거 안다 여기 있는거 안다 야아아아아 여기 있겠지? 하하하하 고민이 먼저 잡혔구요 여기가 없어졌다 여기 있나? 여기 뒤에 숨은거 아니야? 아니 잠깐만 시간이 없어 조금만 할거 있는지? 어? 설마 이게 열려있는데? 설마 여기 들어간다고? 설마 여기 들어간다고? 네 아닌데? 여기? 어디갔어? 어? 진짜 없어? 진짜 없는데? 밖에 나간거 아니야? 설마 여기 나갔어? 네 여기 없는데? 여기 앞에 있었어 잠깐만 설마 야! 야! 다리이 찾아야 돼 지금 1분밖에 안나갔어 다리이는 사라졌는데? 응 야 어디갔어? 진짜 아니야? 내가 다 찾아갔는데 사라졌어 진짜 밖에 나간거 아니야? 아 저 여기 있었어 어디? 여기 있었다고? 네 내가 여기까지 갔었는데 저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3분 내에 찾는 걸로 해서 한 번 내가 다 숨어있을게 나도 누가 경찰이야? 경찰 한명 저요 나 국민이 경찰 할거야? 어 그럼 국민이 경찰하고 우리 셋 숨자 어때? 계속 어때? 국민이 그럼 밑으로 내려가있어 아니야 넷 넷 넷 오케이 우리 엄마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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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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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 경쟁이잖아 아니 근데 국민이가 경찰한테 예사라고 감고 찾지를 않았어 아 진짜? 아 이거 껍질 테킹인데 이게 제가 신기록에 9초거든요 한번 보여주세요 그럼 나 시간 한번 재볼래 준비 시작 오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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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늦게 했다 그럼 16초로 합시다 고민해봐 시작 시작 오 손이 안보여 오 손이 안보여 내가 고민이 손이 앤보네 ertas 나은이 chuck 나린이도 시간 될게 준비 시작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오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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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다닌이가 질 것 같아가지고 지금 기회 좀 봐 잘했어 다닌이 잘했어 잘했어 시간은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게 다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아니 국민인데? 국민인데? 국민이 아니야? 와 진짜 내구만들만 보러가자 위에 지금 내구를 엄청 많이 만들어놨더라구요 이거 진짜 약간 무섭게 생겼는데 얼굴이 좀 무서워요 이거 지금 머리도 보세요 머리 40분 걸려서 만든거에요 진짜? 네 아니 진짜 다있네 테나 근데 더 중요한건 아직 이만큼이났네 아니 이거 우리 끝나기 전에 만드시면 되죠 국민은 뭐했어 옆에서? 아 이거 있어요 뭔데? 이거요 도장을 침대에 찍었어요 잠깐만 아니 잠깐만 이거 아까 킨더조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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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 이거 이거 찍으면 안되는데? 아니요 이거 근데 특수요거 잖아요 아 어떡해 이거 이거 빨고 가야 돼 국민 잠깐만 너 잠깐만 너 이거 하는거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너 알고 있는데 이런거야? 응 너 앞으로 그럴거야 안 그럴거야? 안 그럴거야 응 근데 왜그랬어 이거? 공민아 집에서는 우리가 빨면 되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게 아니잖아 공민 엄마 봐 엄마 봐 공민 너 공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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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빨리 빨아야될거 같은데 아 잠깐만 공민아 아니 우리집거면 그래도 어떻게 하겠네 이거 지금 다른사람 못 때리잖아 공민 마련이 어떻게 할거야 마련이 어떻게 할거야 이거 돈 무려줘야 되는거 아니야? 이거 안좋아지면 진짜? 어 아니 그 그걸 갖고 와야지 안좋아지어 비누 칠했어 비누 비누는 안돼 그 퐁퐁 갖고 와야지 퐁퐁 퐁퐁이요? 안돼요 어 잠깐만 약하다 내가 퐁퐁 갖고 올게 나와봐 이거 있잖아요 근데 이거 심지어 아이 잠깐만 국민이 좀 혼나야겠어 너 이거 잘못한거야 부미야 엄마 나 아니야 빨리와 너 혼날거야 그럼 벌서 너 거면 잘까 부미 너 이거 진짜 잘못한거야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똥집 못사고 있잖아 똥 나오는 약 먹자 너 변비양 이거 해보세요 배 아니야 너 그럼 너 잘못했으니까 변비양 먹어야지 너 손 들고 있어 그럼 저기서 먹겠다고 너 약까지 갖고 왔잖아 응 변비양 먹을거야 아니면 벌 쓸거야 어 그럼 부미 벌서 이렇게 손 내리지마 웃지마 내가 지켜오고 있을게요 왜요 너 이거 국민아 잘못해서 혼나는거야 알겠어 이거 웃는거 아니야 다른 사람 물건에 그렇게 하는거 아니야 알겠어 알겠어 손 계속 들고 있어 아빠 올 때까지 그래도 이거는 조금 지워지긴 한거 같은데 네 솔직히 그건 국민이가 조금 잘못한거 같지 않아 네 일부러 그런건 좀 아니지 않아 네 실수면 어쩔 수 없지만 네 여기 왔어요 아빠 오자마자 손 내린거야 너 손 조금만 더 들고 있어 지울 때까지 진짜 지워져야되는데 진짜 안 지워진다 큰일났다 잠깐만 뭐 큰일내려 너 잠깐만 빨리 지울 때가 되는거 아니야 해 손 내리지마 지워져야 번져가지고 이거 진짜 안 지워지는데 아니 이거 비누가 나은거 같은데 이거 심심 심하럽다고? 그럼 손 들고 신으로 가자 따라와 아니 아니 손 내리지 말고 와 너는 이거 벌받는거니까 오줌 넣을 때만 오케이 오줌 넣을 때만 잠깐만 내릴게 손 들어야지 손 끝까지 들어 손 끝까지 들어 지워졌다 지워졌어 다 지워졌어 다 지워졌어 너 지울 때까지 손 들고 있어 너는 이거 혼나야되는 일이야 지웠어요? 거의 다 지워졌어 나린이가 고생하고 있네 거의 깨끗해졌는데 지워진거 아니야? 깨끗해졌어 깨끗해졌어 어때 지워졌지 다행이야 보미 와봐 너 따라와 잘못했어 안했어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다음부터 할게요 진짜 하지마 알았지 진짜 이거는 어디 남의 집에 오거나 딴 데 왔을 때는 하면 안 돼 구미 잘 할 수 있어? 응 구미 약속해 아빠랑 안 하는 걸로 죄송합니다 해 죄송합니다 이제 저도 잘할게요 응 잘할게요 잘하자 이거 말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뭐 앉아볼게요 전화가 왔다 전화 왜 와요? 전화 받아요 왜요 왜요? 왜 그러는데? 네 네 네 네 뭐? 나가라고 하는데? 나 나가야죠 나 나가야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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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